지역사회에서 후학 양성의 앞장서는 이가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대학원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찬호 회장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학숙 건립 지원, 대학의 후학 양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기부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다면 장학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유지해서 훌륭하게 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 희망이고 내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대학원 명예 박사학위는 지역의 문화, 체육, 경제산업 발전 및 후학 양성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특별한 학위로 명예경영학 박사는 해동종합건설 김찬호 회장이, 명예의학 박사는 베드로 요양재활병원 김대진 원장이 받았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아멘